자, 모든게 사과 대회 끝까지 스타일리스타 킹 유에 킹 스타킹! 우리의 소리로 전 세계의 체내 공연 주최인 영국 에디 모드 프린치 페스티벌에서 당당해 선 자랑스러운 미녀 신용 이 스타킹 무대를 찾아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국악 경연대회를 모두 대상으로 휩쓴 민혁의 엘리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악필라빙과 컴박수가 필요합니다. 나와주세요. 일단 우리 스타킹 시청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세하 김혁술입니다. 맛있어. 이쁘게 봐주세요. 괜찮아요. 준규씨 뭐 눈가에 러블리가 하트가 아주 뿅뿅해요. 왜 이렇게 이스타킹에는 제일 며느리 감들이 많이 나오나 모르겠지. 에이체 그러니깐요. 이 친구가 굉장히 대단한 친구입니다. 지금부터 대단하다 프로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슬이는 2009년 인천관역시 교육감상 그리고 2011년 인천관역시의회장상 2011년 대구시 교육감상 2012년 강원도지상 등등등 모든 상을 흡수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소리하는 친구예요 다시 한 번 더 박수고 안녕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렴 그러지 부럽고 말고 한 500명 사자는데 왠성하여 창춘의 진밟피에 끓는 사랑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리 donc 구상춘의 진밟피에 끓는 사랑 우리 성민이 이 먼 시절에 만나볼까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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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야 아이고 왔구나 왔구나 우리 너무나 곱다고 와 이 가늘이 최고로 어차피 이렇게 우리 민족의 한과 신명을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는 겁니까 박 선배님도 아주 감명있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오백년과 날라리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합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말이 오해 없으시게 말이 잘못 나온거에요 용서의 미덕을 많이 근데 강도 선생님도 크게 뻥터지셨었어요